LA 한국문화원은 2022년 그룹 전시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2 LA 아트 프로젝트 전시 공모는 역량 있는 한국과 미주 한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들을 통해 문화 교류 기회를 갖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선정된 미술작품은 2022년 그룹전 형태로 한국문화원 2층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학생을 제외한 전업작가로 장르는 한국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망라한 시각예술 전 분야에 걸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치 전시물의 경우 문화원 전시실 규격 등의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그룹 형태로 참여를 신청할 경우 그룹 전시의 주제 등 간단한 큐레이팅 작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 마감은 다음 달 15일까지며 선정 결과는 12월 중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박위진 LA 한국문화원장은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한국과 미주 한인 미술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